자 다음은 6인조 아이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아이브 나오고 계시고요. 네 아이브는요. 군명 아이브는 아이헤브의 축약형인 아이브에서 유래되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모두 당당히 보여드리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네 중앙 먼저 봐주실게요. 네 중앙 먼저 봐주시고요. 기자님들께 충분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기자님께서 진짜 잘 찍어 주시려고 카메라 두 대를 양손에 두시고서 찍어 주시고 계세요. 쌍카메라. 네 너무 멋지십니다. 중앙을 보다가 어느 정도 찍힌 것 같다 하면 아 네네 이제 왼쪽을 봐주실게요. 왼쪽. 아 진짜 너무 예쁘게 찍어주시고 계십니다. 지금 최선을 다해서. 찍어주시고 계십니다. 네 이제 오른쪽을 봐주실게요. 오른쪽 보겠습니다. 그리고 또 우리 아이브의 세 번째 싱글 애프터 라이크는요. 앨범 판매량이 무려 100만 장을 돌파하면서요. 한국 걸그룹 역대 세 번째로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당당한 네. 자랑스러운 스타쉽의 자랑스러운 그룹입니다. 네. 아 보라트 요청이 들어왔어요. 네. 네 시선을 그러면 오른쪽에서 요청해 주셨으니까 오른쪽부터 딱 갈게요. 네 오른쪽 봐주시고요. 봐주시고요. 자 우리. 네 중앙 안 보면 또 서운하잖아요. 중앙도 우리 또 기자님들도 보라트 좋아하거든요. 네. 네. 자 해주시고. 그리고 왼쪽에도 상큼하게 부탁드릴게요. 자 왼쪽에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다들 예쁘게 찍어주시려고. 네네. 네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. 자 이제 마이크 드릴게요. 우리 또 멤버가 많다 보니까 우리 기자님들이 한 분 한 분 더 예쁘게 찍어주고 싶어가지고. 네. 자 우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 셋 다이빈 투 아입. 안녕하세요. 아입입니다. 네 반갑습니다. 네. 자 오늘 드레스 코드 한번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저희 오늘 드레스 코드는 펩시에 맞춰서 청량하게 한번 블루로 입어봤는데요. 어떨까요? 괜찮을까요? 아유 블루가 너무 좋죠. 지금 딱 보면. 괜찮다 말고요. 야 지금 제가 뒷분을 안 보여가지고. 너무너무 예뻐요. 그래서 이거를 그냥 넘어가긴 좀 아쉽잖아요. 그래가지고 저는 캡처 타임 3초만 갔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하면 영상으로 보시는 팬분들이 있으시니까. 그렇지. 지금 다 캡처하신다고. 네 영상 카메라가 어딜까요? 저기 2번 카메라죠? 2번 카메라를 봐주시면서 3초간. 일단 마이크 주세요. 제가 3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. 캡처 타임. 하나 둘 셋. 네 감사합니다. 그럼 마지막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. 혹시 이거 궁금해요. 아이브의 펩시 제로 슈거 맛, 망고 맛, 라인 맛. 파가 또 나눌 거란 말이죠. 그렇죠 그렇죠. 그럼 한번 해볼게요. 생각 한 2초 드릴게요. 자 1, 2 끝났습니다. 끝났어요. 자 망고 팀 하나 둘 셋. 아 망고 팀. 네. 오우. 두 분. 두 명. 뭐 이거 두 개 했다고 좋은 거. 자 라인 팀 하나 둘 셋. 자. 아. 안 들어 볼 수가 없죠. 망고 대표. 망고 대표님께서 망고의 매력은 이거다.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. 네. 망고가 또 되게 여름 하면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. 그런데 망고향이 딱 이렇게 맡아지면서 마셨을 때 여름향이 너무 잘 어울려서 망고향을 선택했습니다. 아. 자 이제 라인 맛 대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. 먼저 제로 슈가가 나왔을 때 라인 맛이 먼저 나온 이유가 있겠죠. 와우. 라인이 가장 맛있기 때문에 라인 맛이 먼저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. 와우.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가장 먼저 나오고 많이 먹어봤으니 저희의 입맛에는 라인 맛이 딱 맞아 뭔가 이렇게 딱 익숙해졌다. 맛이 길들어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라인 맛이 가장 맛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아.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펩시랑 먹었을 때 가장 맛있는 음식 뭐가 있을까요. 네. 어. 파파존스 피자예요. 고마워 . 피자. 아 그건 모델이세요? Mar품환 모델이에요. 응 번호군. 현 박호와. 또 우리의 가이브 친구들 모델입니다. 역시. 아 좋습니다. 좋은 답변이었어요. 맞아요. 시원 commercialsів. 양쪽을 행복하게 만드는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더우니까요 이제 마지막 인사드리고 오늘 무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저희 펩시 콘서트 오늘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는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넍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자 오른쪽으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